관련 청구의 이송입니다. 이송은요, 10조에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. 이송은요, 관련 청구라는 개념을 알아두어야 됩니다. 보통은요, 취소 소송이 중심이 되면 취소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죠. 이 처분과 관련된 예를 들면 손해배상청구소송, 손실보상청구소송, 원상회복청구소송 이 처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주된 소송이 되고요, 이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, 손실보상, 원상회복 이런 소송들을 우리가 관련 청구라고 부릅니다. 이런 관련 청구소송을 이송하는 이유는요, 보통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. 10조에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. 이송이 문제된다 또는 관할 위반이 됐을 때 이송이 문제가 됩니다. 예를 들면 행정법원에 제기할 소송을 민사법원에 잘못 제기했다. 그럼 민사법원에서 이건 행정법원 사건인데? 그럼 행정법원으로 넘기는 거. 그럴 때 이송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.